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후후후 바스티온 바스티온 뒤에 앉아있다 바스티온 거의 다 잡았는데 바스티온 둘이다 이거 바스티온이야? 극겸인데? 한조 하나에요 어 메이다 아맞아 아 나 진짜 어 뭐야 으아앙 어 으아앙 레클이 나왔대 아이씨 메인했는데 별로 의미가 없었어 아양 쯔리 아이씨 날파리가 올리 топ 짱하네 뒤에 있는 놈 잘라야겠다 앞에 자리잡고 이래가지고 바로 들어가면 안 돼요 그냥 삼촌 노리는 나올 것 같은데 겐지네? 바스킹 낚아야겠다 한조 짜증나게 하네 3층 뒤에 뭐 봐요 우리 3토로 비열냐? 바스킹 하나 잘랐어요 바스킹 하나 더 한조 컷 바스킹 3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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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갈게요 3층 정크랩 아 바스킹 야 바스킹 둘이야 저기 아아아아 메르시가 8층을 해놨어 야 이거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네 밟아볼게요 아 뭐해 뭐해 아아 일단 밟았어요 오게 오게 메르시 컷 자리아 온다 자리아 정크랩 컷이요 응 위에 바스킹 저 3층 가요 바스킹 컷 냠냠 냠냠 3층 겐지랑 가스킹 3층에 있어? 네네 3층에 겐지랑 가스킹 저 리퍼요 나 살아야 돼 오오오오오 바스킹 끌어왔어 아아 메르시 똑바로 안하나 진짜 아 바스킹 바스킹 어떻게든 잘랐어 저거 먹힘은 끝난다 아아 아아 좋지 않구만 내가 바스킹이네? 아 죽겠다 아아 위에 위도우가 쪼고 있어 뭐 빠른거라도 나오고 뭐 나올라나 아 갠지나 하나 아이고 오 웨이거 패스 트레이터가 시간간다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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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발 발 아아 못 이겨 아아 이거 못 이겨 못 이겨 못 이겨 계속 한 명씩 따여서 안 돼 또 겐지나 또 겐지나 발 아냐 뭔 이겨 뭔 이겨 뭔 이겨 뭔 이겨 계속 한 명씩 한 두 명씩 들어가서 다 따이니까 이건 뭔 이겨 나 나 왜 겐지 나 왜 겐지 고개 아 처음부터 위도우 있어 위도우, 위도우 제가 겐지 해볼게요. 응. 위도우 잡았는데? 아, 잡았어요. 와, 디바. 디바 멍청이. 디바 멍청이. 디바가 갑판대 안에 들어가서 로봇을 소환했는데 껴서 못 나와. 파라. 파라 뒤에. 위도우요. 디바 컷. 아니, 디바 멍청이 저거. 아니, 디바가 적배 갑판대 안에 숨어있는데 로봇 안에서 껴서 못 나와. 핫핰핰. 통 하나. 아. 통 하나. 통 하나. 파라있다. 디바 2디바네 2디바에 라인아르트 하나였네 쟤네 궁참에 한 번에 들으려고 하는데 모으고 있네 싸우고 있다 아이고 어어 뭐야? 쟤네 멘탈 터진 것 같은데 아니 아니 저쪽 디바가 그 가다 가는 길에 가는 길에 가판 안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어디 안에? 가판 가판 안에 로봇 부셔지면 소환한 상태로 들어갈 수가 있단 말이야 응 근데 그 멍청이가 그 안에서 로봇을 소환한거야 근데 그 지붕이랑 그거 가판대 그 내려오잖아 앞에가 응 그게 로봇이 껴가지고 못 나와 어 오 들어갔다 뭐가요? 그 점크랙 갖다 쏴가지고 농구 골대에 넣었어 오오 오오 바운스 시키니까 되네 나 대형 안쪽에서 박는게 낫지 않아? 리더우 있어요 겁나 무서워 아 맞았어 와 잘 끼는데 도망 잘 갔다 내 클리어 아 위도우 저기 가운데 집 가운데 집 안에 있어 어 힘체났네 아 힘체데도 사랑해 이교가 쫌구 있어요 위도우 하나 잡으러 가야되는데 위도우 제가 잡을게 또 나눠 나 좋아해 구슬 좀 아 얘구나 개나타 아 미치겠네 위도우 어디있어요? 안에 있나? 아니 나 죽었다 이도 컷 어? 그레이스다 메르시는 어떻게 컷 됐네 아 진짜 아 바스티온 아 바스티온 또 바스티온 있다 아 돌겠네 아 못했어 바스티온 제가 자를게요 파라 뒤쪽 아 바스티온 봤다 뭐야 파라 실패 파라 컷 맥크리 컷 솔저 컷 트레이서 파라 위도우 위도우 있어요? 누군진 모르겠는데 흠 디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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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주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아 아 아 진짜 위도우 실패 돼지 개피 돼지 시스야 나 개피라고 해도 내가 도망다닐 방법은 개피 아닌데? 개피였었어 아이 죽었다 저 다 개피인데 아이씨 운이가 못 튄다 뭐다 위도우 있어 위도우 위도웨얼 나이넨 쪽으로 뒤에서 가자 야 야씨 위도우 오우씨 아이씨 어디야 위도우 적배 위도우 끝에 끝에 저 끝에 있는데 제가 잡으러 놨다 메르시 왔다 뒤돌아왔어 메르시랑 뭐랑 왔어 야 뒤에 힐 받어 시스야 정면에 라인 라인 나오면 땡크지 맞게 이리와 이리로와 이리로와 이리와 이리로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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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왕오로 왕오로와 센터, 센터 조심 아, 드레이트 아아! 한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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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아, 시간 버틴다 나 피 없는데, 피 없는데, 피 없는데, 피 없는데 밟을게요 이겼스 한조 한조 아이, 귀찮다, 얼어 죽어라 왜 자꾸 들어와, 귀찮아 죽겠네 어어, 죽어 뺏어 이겼다 이겼다 오오 아 개빡설네 진짜 야, 라인 나와서 좋다 겐지랑 라인 나와서 진짜 나행이다 맞네 메이로 자유 오래 버텼다 하 하 하 하 기다리다가 썼어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하 하 딱 둘, 올랑 올랑 둘 밖에 없어 뭐지? 다 바뀌어서 그런가? 이거, 이거 계속 바뀌는데 가장 잘한 캐릭터로 올라와 가장 잘한 캐릭터로 나간다 다 나갔어요, 저기 한 판만 더 하면 레벨업이네 한 판만 더 하면 레벨업이네 도톤 사고 났네 도톤 사고 났네 도톤 사고 났네 도톤 사고 났네 다 Has 도톤 사고 났네 가 감사합니다.